연골을 한 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몸신 대 몸신! 일타 관절 배틀! 관절염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. 연골 퇴행성 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게 가능해요? 한 번 필받으면 스쿼스를 천 개 정도는? 천 개 정도는? 천 개? 성인 남자 한 명 정도는?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. 관절염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음식을 찾겠습니다. 수프! 이거 어떻게 스물 만들지? 이게 획기적인데 진짜? 무릎의 통증을 사라지게 한 결정적인 운동은 무엇일지? 여기 허벅지가 엄청 당겨요.